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2편 고려인 포로 20만이 몽골에 잡혀가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종 41년, 서기로는 1254년에 있었던 몽골의 제6차 침공 때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왕 폐하, 신평장사 최린이옵니다 어서 오시오, 최공 그래, 몽골군은 지금 어찌하고 있소? 지금 내륙 이곳 저곳의 상황이 실로 참혹하옵니다 그동안 몽골 오랑캐들의 만행을 숱하게 목격하였사오나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없었사옵니다 아, 대체 이 환란이 언제나 그칠 것인지 그래, 몽골 원수 차라대는 만나보았소 예, 폐하 차라대에게 철군을 간청해보았사오나 이번엔 또 무슨 철군 조건을 들고 나오던가요? 아래옵게 황송하오나 몽골 원수 차라대는 최시중이 대왕 폐하를 모시고 출력하면 군사를 파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사온데 몽골군 원수 차라대는 고려 조정을 향해서 철군 조건을 통보하는데 그 조건이란 것이 실권자인 최항이 국왕인 고종과 함께 육지로 나와서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왕이나 태자에게 출력을 요구해왔었는데 이제는 무신정권의 집정자인 최항도 함께 나오라는 것이죠 특히 이때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은 지금의 대구 광역시와 멀리 진주까지 진격해 내려감으로써 경상도 지역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때 대구 지역이 몽골군에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 사료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몽골군이 물러간 뒤의 상황을 고려사 절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9년에 산성과 해도에 입보한 자들을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하였는데 공산성에 입보한 백성들 중에 굶어 죽은 자들이 매우 많았다 노인과 어린아이 시체가 길가에 널려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붙잡아 매놓고 가는 차까지 있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차라대가 이끄는 몽골군이 고정 41년에 남침을 할 때 대구 지방을 경유했고 이때 인근 9년의 백성들이 지금의 대구 80선에 있던 공산성으로 대피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몽골의 6차 침공 때 역시 고려는 충주와 상주 등지에서 결사항전을 벌여서 몽골군의 공격에 맞서서 성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려가 입은 전쟁의 피해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이 경상도 쪽에 진입하던 고정 41년 10월에 고려의 국왕과 신뢰들이 태묘의 제사를 지내면서 올린 기도문엔 이러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몽골 오랑케의 활 쏘는 기병들이 연속하여 우리 강토에 아주 멀리까지 말을 몰아 들어오니 백성들은 형세가 궁해졌습니다 죽은 자의 해골이 사방에 뒹굴고 산 사람은 포로가 되니 아비와 아들이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지아비와 지어미가 서로 헤어져 끌려갔으니 고정 41년의 제6차 침공은 이때까지 몽골군이 침공에 벌어진 어떤 전쟁 때보다 고려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나라 사생인 신원사에서는 이에 우리 몽골의 대군이 고려를 통과하면서 사로잡은 남녀는 20여 만이었고 죽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고려의 군여는 모두 불탔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 고려사 저료는 잡혀간 포로의 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몽골 군사에게 포로로 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천 8백여 명이나 되고 사륙된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거쳐간 고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니 몽골 군사의 난이 있은 뒤로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잡혀간 포로만 20만이 넘는다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더 많을 텐데 그 20만이란 숫자를 믿어도 될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고려사를 보면 거의 500년에 걸치는 기간 중에 전국의 인구가 몇만 명이라든가 혹은 몽골군 침략 말고 그 이전에 거란하고의 전쟁할 때 몇 명이 죽었다든가 이러한 통계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고려사에 나오는 유일한 통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년에 잡힌 포로의 숫자로는 거의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사실은 안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고려의 인구는 400만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5% 이상 한 7% 정도에 달하는 인구가 한 해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구의 7%가량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전투 중에 죽은 사람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포로의 숫자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고종 41년의 몽골 침공 때 가장 많은 고려 사람들이 희생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려 측에서 몽골하고 항몽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전쟁 수행 능력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몽골군은 전라도 경상도까지 진격해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포로를 잡을 수가 있었고 고려 정부가 아마 백성을 보호하는 어떤 전쟁 수행을 어느 정도라도 효과적으로 했다면 이런 대규모 포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역시 전국이 전장터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포로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고려에 쳐들어온 몽골군들이 부대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전쟁 포로에 대한 욕구가 이전보다 강했던 것이 아닌가 김순자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가령 몽골군 진영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고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모두 내 말 잘 들어라 예 장군 이제 너희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할 것이다 부하 병절들을 잘 통솔해서 장군 지금 우리 몽골 병사들은 장거리 이동으로 몹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고려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살던 고우를 모두 버리고 산송으로 들어가 방어하고 있어서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쟁 수행 중에 특별히 용맹을 발휘한 부대와 병사들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또한 이번 전쟁에서 생포한 고려인 포로들은 모두 병사들 개인의 소유로 인정해줄 것이다 그러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철저히 약탈하고 죽이고 생포하라 자 출명하라 몽골군 측의 이러한 전략 때문에 그 전쟁에서 포로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입니다 김인호 교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6차 침공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낳게 되고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고려의 중앙군 자체가 어쨌든 간에 몽골군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증하면서 동시에 각 지방에 맡겨졌던 저항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는 부분들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몽골군 자친들도 이전하고는 다른 전략과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고려 정보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역들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륙 지역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목표로 주어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몽골의 1차 침공 때의 경우 고려 조정에서 중앙군을 편성해 적극적인 방어전투에 나섰기 때문에 포로로 잡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강화도로 천도한 뒤로는 중앙군을 편성해서 방어전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군이 마음 놓고 일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더라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전쟁 포로로 끌려간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 포로 자체가 각 병사들 개인에게 전리품이 되는 자기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끌고 가게 되면 중국에서는 노예시장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고려사 열정 같은 데 보게 되면 부모를 찾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은을 모아가지고 몽골로 아예 떠나는 나중에 물론 평화시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많은 포로들이 노예시장에 넘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몽골로 넘어간 고려인들은 전쟁 포로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살 길을 찾아 자진해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한 성의 병사와 주민들이 한꺼번에 투항해서 몽골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려 사람들도 한족들 거주지 혹은 여진족 거주지에 마구 섞여서 거주한 것은 아니고 고려인 단위로 집단으로 거주를 합니다 이 포로뿐만 아니고 또 이제 고려인 스스로 자원해서 몽골로 넘어가서 거주하는 그런 유민 같은 사람도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고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거주하는 곳은 한 세 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북경, 몽골 원나라의 서울이었던 북경에 아주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때 집단적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은 지금 요양성에 있는 심량하고 요양지방입니다 거기에는 고려인이 집단 거주하고 아예 지방 행정을 고려인 조직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치하는 지방관도 전부 고려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바로 이 고려인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고려 출신의 군인과 백성들에 대한 총관리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고려에서 석영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몽골로 넘어가 귀화했던 동경총관 홍보건이었습니다 해는 바뀌어 고종 42년 청월 최시중, 지금 몽골 오랑케 군사들이 갑곡강 밖에서 지인을 치고 있다 하였소 그러하옵니다 하온아, 걱정 마시옵소서 이곳 강화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강가에서 시위하고 있는 오랑케 군사들은 고작 20여 개 불과하옵니다 북쪽 바다 건너 승천부에서도 몽골군이 지인을 치고 있다 하지 않았소 예, 몽골병 100여기가 승천부의 성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하옵니다 아, 그들이 갑곡강과 승천부까지 올라온 것을 보니 이제 머지않아 퇴각할 모양인데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잘 구슬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하옵니다 이미 대장군 최영에게 명해서 몽골병들을 위로하라 일러싸옵니다 허면, 몽골군 원수 차라대는 지금 어디에 있소? 옛 서울의 보정문 밖에 주둔하고 있다 하옵니다 형장사 출인을 차라대에게 파견해서 회군 협장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멀리 경상도에 대구, 달성, 그리고 진주까지 내려왔던 몽골의 군사들이 슬슬 북쪽으로 올라와서 강화도가 바라다 보이는 갑곡강의 강변과 강화도 북단의 승천부에서 시위를 하고 몽골군 총사령관인 차라대는 옛 서울, 즉 개성까지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약탈과 사력을 할 만큼 했으니 철군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편 승천부에서는 몽골병 100여기가 승천부 성 밖에 이르렀는데 대장군 최영이 그들을 위로하였다 이보시오 성벽 아래 주둔하고 있는 몽골 군사들은 들으시오 지금 우리 고려의 최영 대장군께서 그대들에게 특별히 술과 고기를 대접하라 하시옵소 그래서 지금 밧줄에 매달아 내려보낼 것이니 맛있게 먹고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술과 반찬을 달아 내려주자 몽골병들이 물러갔다 한편으로는 개경에 진을 치고 있던 차라대는 자신의 부하인 아도잉부 등 네 사람을 강화도에 사신으로 보냈고 그러자 고려에서는 국왕이 직접 강화도 북단의 재포관으로 거동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자리에서 고종이 차라대의 사신들과 어떠한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서에는 몽골군이 회군을 했다는 뚜렷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경성의 계엄을 해제하였다 이런 기사가 툭 나타납니다 서울의 계엄을 해제했다는 것은 곧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죠 몽골군은 사상 유래가 없는 많은 수의 포로를 확보했고 또한 그들이 지나는 고려의 대부분의 군현이 잿더미가 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고려에 큰 타격을 입혔다 했는데 그렇다면 고려로부터 확실하게 항복을 받거나 해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법한데 어째서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을까요 김순자, 김인호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몽골군이 철수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철수를 했는지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고려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고종 40년, 41년, 42년 이렇게 쭉 보면 1년 내내 고려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4, 5개월 정도 전쟁을 수행을 하고 다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나라 지역이었던 만주 쪽으로 다시 철수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부대 조직도 정비하고 다시 재침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장비, 군량미 같은 것도 보충을 하고 몽골군 사령관 차라대가 고종 42년 1월에는 개경 옆에 주둔을 하고 다음 달에는 고려의 고종이 차라대 사신을 영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대군은 이때 최양의 출력을 전제로 항복 조건을 제시하고 2월 달부터는 철수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충주를 제외하고는 저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려군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출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급과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계절도 사실은 겨울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휴식이 더욱 필요하게 됐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철수하면서도 완전히 철수했던 게 아니고 압록강 인근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쳐들어올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대개 가을 추수기에 고려로 쳐들어왔다가 4, 5개월가량 고려의 내륙 이곳저곳을 침략해 약탈함으로써 강화도의 고려 정부를 압박하고 난 뒤에 군사를 물려 일단 돌아가서 다시 전회를 정비한 다음 재침략에 나서는 것 이것이 몽골이 되풀이해온 전쟁 행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을 무슨 연례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소모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몽골은 왜 대규모 군사를 파견해서 2년 혹은 3년간 장기 주둔을 하면서 한 번에 확실한 결말을 보는 방식의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몽골군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전법을 수행할 수 없었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군사적인 전력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몽골에 있는 몽골 중앙정부와 지방의 정벌을 파견되어 있는 군사령관과의 어떤 관계의 메커니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몽골은 확실한 정성을 거두지 못하면서도 침략했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재침하는 이러한 것을 반복하고 있고 또 몽골이 끊임없이 고려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고려의 항복인데 고려는 끊임없이 외교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항복하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산성이나 해도로 백성들을 모두 들여보내버리고는 아예 상대를 해주지 않은 데다가 몽골군이 고려에서의 행군과 약탈에 지칠 만하면 고려 조정에서 몽골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처럼 항복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몽골군으로서는 전투 의욕이 불타오를 리가 없었겠죠 고려 역시 그동안 수차 겪은 전쟁을 통해서 몽골군의 행태를 익히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건 몽골군의 침략 행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고려정부가 충분히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인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군이 일정 기간만 한번 쓸고 지나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잠시 침략을 멈춘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침략해오는 부분에 위기만 넘기게 되면 그다음 부분에 일정 휴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임시방편적이고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쪽에만 신경을 쓴다는 부분입니다 근원적인 부분의 대책들은 마련하지 않는 것이고요 몽골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특히 제일 위험한 부분이 송과의 연계를 통해서 자신의 배후를 위협하는 부분인데 몽골로서는 주 공략 대상이 고려가 아니라 남쪽의 송나라였고 고려의 왕조를 일거해 폐망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고려가 송나라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배후를 차단하는 데에 전쟁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양상이 되풀이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몽골군이 철수를 할 때 영령군 왕준도 당연히 그들을 따라서 몽골로 돌아갑니다 영령공 왕준 누군지 기억하시죠? 고려 왕실의 일원인데 고종의 친아들이라고 속여서 몽골의 인질로 파견됐다가 이때쯤 되면 고려를 배반한 이른바 부몽분자가 돼서 몽골의 고려 침공 대열에 합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왕준이 몽골 군사를 따라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몽골의 인질로 파견될 때 왕준의 부하로서 함께 몽골에 따라가서 왕준의 수발을 들어왔던 낭장 채취아가 제주인인 왕준에게 반기를 든 거죠 나는 이번 고려 원정에서 영령군이 보여준 행태를 목격하고 그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소이다 아니 채취아 니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고려에다 처자를 모두 버리고 공을 따라 몽골에 온 것은 조국인 고려의 앞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였소 그런데 그게 어찌 되었단 말이냐 이번 전쟁 과정에서 공이 보여준 행태를 보아하니 도대체가 터럭만큼도 우리 고려의 이론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공은 다름 아닌 고려의 반역을 범한 것이나 다름없소이다 어찌 고려 왕실의 가족으로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나는 이제 조국을 등져버린 당신을 따라서 또다시 몽골로 돌아가 중성을 빠질 수는 없소 나는 이 길로 고려로 돌아갈 것이오 이리야 저런 배은망덕한 여봐라 채취아 저자를 추격하여 목을 베어오도록 하라 무엇들 하느냐 빨리 뒤쫓지 않고 결국 왕준은 사람을 보내서 고려로 돌아가고 있던 채취아를 추격해 그의 목을 뱉니다 여기에서 당시 왕준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끼던 부하로부터 고려를 배신한 반역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한 사람을 보내서 기어이 그의 목을 베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그는 왜 고려 왕실의 일원이었으면서 몽골 쪽으로 돌아서게 됐을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영영공 왕준이야말로 당시에 고려 몽골 관계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인간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김순자 교수는 영영공 왕준이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고려 왕족으로서의 입장입니다 볼모로서 고려 국가의 안의를 내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원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볼모로 몽골에 파견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고려 왕족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은 결국 몽골 사람으로서 몽골에서 벼슬살이하고 거기에서 죽고 했지만 그러한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족으로서 고려 침략하는 그 몽골군의 일원으로서 참전해야 된다는 그 어떤 괴로움 혼란스러움 같은 것이 항상 보입니다 왕준이 몽골군을 따라서 처음 고려에 왔을 때 고정과 최양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 등 고려 왕족으로서 무슨 역할이든 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몽골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에 몽골이란 나라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를 실감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서 볼모로서 20년 이상 살면서 몽골군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뼈사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국인 고려가 이 몽골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항전을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에는 왕준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는 최시 정권이 주도해서 항몽전쟁을 지루하게 수행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국토가 유리인되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령공 왕주는 고종 40년에 처음으로 야구리 지휘하는 몽골군을 따라서 고려해 오는데요 그는 오자마자 실권자인 최항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라의 안위가 이 한 번에 달려있소 만일에 폐하께서 육지로 나와 몽골군 원수를 맞이하지 못하시겠거든 반드시 태자나 왕자 안경공으로 하여금 나와서 맞이하게 하시오 그러면 이들은 군사를 돌릴 것이오 그렇게 되면 사직을 보전하고 최항 그대도 무기를 누릴 것이오 그렇게 했는데도 몽골군사가 만일 물러나지 않는다면 고려에 남겨둔 나의 가문을 멸족시켜도 좋소 이번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크게 한을 남길 것이오 왕준이 이러한 편지를 최항에게 보낸 것은 몽골의 군사력을 잘 알지 못한 채로 항몽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고려를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한 가지는 그가 순전히 개인적인 출세나 영달을 위해서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 쪽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고려 왕적으로서 파견되었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안위 혹은 자기 아들들의 안위에 대한 그러한 염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쿠빌라이 같은 경우에 왕준에게 너는 어쨌든 고려 왕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한테 왔으니까 너가 나에게 협조하면 너는 훨씬 더 중요하게 내가 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왕준의 입장이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내 아들들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진심으로 몽골 측에 협조를 해야 될까 그런 갈등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광운대 김인호 교수는 머지않아 몽골이 고려를 복속해서 속국으로 만들 것으로 보고 그때가 되면 왕족 출신인 자신에게 어떤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한 끝에 고려에 등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몽골에 충성을 바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왕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왕족이기 때문에 혹시 몽골의 후원을 받게 되면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거나 아마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배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왕준은 이미 14년 전인 고정 28년 즉 1241년에 처음 인질이 돼서 몽골에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있어보면서 몽골의 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지켜볼 때 동아시아 지역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왕준의 입장에서는 몽골 쪽에 붙어서 차라리 고려를 압박하는 쪽이 자신의 일신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받던 것이고요 왕준의 진심이 무엇이었던 간에 자신을 반역자라고 질타한 부하 채취아를 죽이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는 몽골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엔 당시 고려의 경제 사정과 백성들의 생활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군이 일단 퇴각을 했으니 각 고울 수령들에게 연락해 산성과 해도에 입보되어 있는 백성들을 육지로 나오게 하라 일러거늘 어찌됐소? 각 고울에 어명을 하달하였사옵니다 하오나 공산성에 들어갔던 백성들 중 굶어죽은 자가 부지기수라 하옵니다 다른 곳 또한 노인과 어린아이의 시신이 사방에 널려있는 형국이라 하옵고 폐하! 이번에 난리를 크게 겪은 고울은 조세를 면탈해 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더구나 금년 봄에는 흉년까지 겹쳐서 굶어죽는 백성이 속출하고 있사오니 창구를 열어서 진유를 하시옵소서 당연히 그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소 폐하! 각 토에 농사를 장려하는 권농사를 파견하시옵소서 도움이 된다면 권농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시오 대왕 폐하! 이번에 별난과 흉년으로 들에는 곡식 대신에 사람의 해골이 가득하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도망쳐 나온 백성들을 비롯해 굶주린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서 대책 없이 이곳 강화도로 줄줄이 건너오고 있사옵니다 이들을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지 않겠사옵니까 얼마씩이라도 양식을 주어서 일단 목숨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니 되겠소 사품 이상의 문무신료들에게 백성을 먹여 살리고 적군을 막아낼 계책을 궁리하여 올리게 하시오 이렇듯 차라대가 일단 군사를 이끌고 돌아간 직후 고려의 사정을 기록한 고정 42년도의 고려사 기록들을 보면 이 당시 고려의 경제 사정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경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하고 비교해보면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몽골군이 이전과 다르게 좀 더 내륙 깊숙하게 진군을 했던 시기가 사실은 추수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철을 맞이해서 산성으로 도피를 하게 되면 보통 남겨져 있는 곡식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불태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아의 상태에 빠지게 된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려 정부 자체가 스스로 자처한 일이죠 그래서 당시에 산성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궁주류 용사님이 많았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나무에 붙잡아 맨 채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식량 사정도 아마 거의 최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이렇듯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 국가 재정 역시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수를 거의 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조세 부담을 지우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려는 국가 재정도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다 왕실 재정도 고갈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의 어떤 재정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어떤 조세로 거둬들이는 것인데 몽고군이 전라도 경상도 내륙까지 아주 깊숙이 나와 있고 이제 고정 41년, 42년 되면 전라도 해안지방까지 몽고군이 진주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좋은 유통망이라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단계가 되죠 그러면 각 지방에서 조세를 거둔다 하더라도 설령 전쟁의 화란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서 조세를 거둔다고 해도 그것을 강화도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단과 통로가 또한 몽골군에 의해서 파괴됐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화 조정에선 풍악소리가 울립니다 어떻사옵니까 폐하 몽고로랑 그들이 물러간 마당에 어찌 이 기쁨을 가슴속에 묻어두고만 있겠사옵니까 하여 신 최항이 폐하께 특별히 주차를 올리고자 오늘 잔치를 열었사옵니다 잼은 그저 최시중의 후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처럼 태자 전화를 비롯해서 왕시성을 가진 여러 왕실의 가족들도 특별히 초대를 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하시오 자 무엇을 하느냐 풍악을 크게 울려라 그런데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는 최항이 비용을 대서 궁궐의 내전에서 베풀었던 이때의 잔치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항이 왕에게 주찬을 내고 태자와 여러 왕실을 불러 내전에서 잔치를 하고 풍악을 울리며 밤을 새웠다 그때 도처에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권신들에게 눌려서 하는 수 없이 그 잔치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최항이 베푼 잔치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항은 여러 왕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그 이튿날은 또 재신과 추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 강화로 피난가에 있는 고려 귀족들은 물론 최시 정권을 가장 대표로 해서 백성들은 굶어 죽지만 이 사람들은 강화에서 대단히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걸로 나옵니다 실제로 전쟁을 수행을 하고 백성들은 전부 섬이나 산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의 굶어 죽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민심이 입안되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강화에서는 아주 호화스럽게 밤을 새워가면서 잔치를 벌이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은 결국은 백성들에게 다 전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지배층하고 피지배계층이 결국은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이 서로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몽고에 저항하는 그 어떤 항몽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나 고려사 저려에서 최항의 잔치를 받아들이는 고종의 심사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어서 이채롭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이 많았으므로 왕은 잔치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종은 권신들에게 눌려서 하는 수 없이 잔치에 참가하였다 굶주린 백성이 지천인데 밤새도록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즐기자니 마음이 불편했지만 최항의 위세에 눌려서 하는 수 없이 고종이 잔치에 참여했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종의 마음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고종이 백성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에다 요란스러운 잔치판을 벌인 데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고종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알고 고려사라는 사서에다 국왕의 심리를 묘사하는 이러한 글을 올렸을까요 아마도 고려사를 지필한 조선시대의 기록자들이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다 보니 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고종 42년 8월조의 고려사 저료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왕이 최이에게 전중 내급사의 관직을 내리고 붉은 가죽띠를 하사하였다 최이는 최양의 종첩생인데 최양이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를 잇는 아들로 삼으려 하였다 권위와 임익, 정세신 등을 시켜서 최이에게 예를 가르쳤다 여기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오른 최의라는 인물은 얼마 뒤에 무인 집정자인 최항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등장하게 되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전중 내급사라면 종육품이기 때문에 높은 관직은 아닙니다만 최씨 무신 정권의 대를 이을 인물에게 일단 정치 수업을 시키자는 계산이었겠죠 그리고 며칠 뒤 몽골군이 또다시 고려를 침공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때의 침공을 제6차 침공의 두 번째 침입 혹은 제6차 여몽전쟁의 두 번째 침공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청천강을 건너 침공해 오기 넉 달 전부터 이미 몽골군의 동태를 알려주는 기사가 고려사 절유에 나와 있습니다 고종 42년 4월에 북계 병마사가 보고하기를 몽골군사가 의주와 정주 지경에 주둔하였기 때문에 형제산에서 대부성에 이르기까지 몽골 병사들로 들판이 가득 찼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2월에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던 차라대의 군사들이 몽골로 완전히 철군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가 의주 등의 국경지대에 머물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가 8월이 돼서 청천강을 건너 또다시 고려원정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해에 몽골군의 노략질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들판에다 다시 씨를 뿌려서 간신히 농작물을 가까워 왔는데 추수를 목전에 둔 음력 8월에 그들이 또 밀고 내려온다 했으니 고려의 백성들로서는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겠죠 대왕 폐하! 지금 몽골 측에서 보낸 사신 6명을 강화도 맞은편에 승천관에 머물러 있게 하였사옵니다 벌써 사신이 승천부에까지 왔다는 말이오 차라대는 어디 있소? 차라대와 영령공 왕준은 대군을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와 지금 서경에 이르렀다 하온대 그들이 척후기병들을 남쪽으로 파견하고 있다 하옵니다 요즘 지명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몽골군 사령관인 차라대는 고려 왕실 출신의 영령공 왕준과 더불어 평양에 주둔하면서 척후병들을 남쪽으로 미리 보내서 공격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6명의 사신을 꾸려서 고려 조정으로 보냈는데 고려의 평장사 최린이 그들을 강화도 북단에 맞은편인 승천부 즉 지금의 개풍군에 있는 승천관이라는 곳에 대기시켜두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려 조정에서는 승천관에 대기하고 있는 그 6명의 몽골군 사신에 대한 접대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집니다 지금 국고가 고갈되어서 비상 상황인데 값비싼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몽골군 사신을 꼭 대접해야 합니까 그러게 말이오 우리가 아무리 잘 대접해줘도 별무 소용이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돌려보내든지 이러한 불평이 터져나오자 평장사 최린이 앞으로 나섭니다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들을 대접하지 않고 그대로 보낸다면 우리가 장차 보내게 될 고려의 사신들이 저들한테 가서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 사신들에게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와 제포에 대기하라 할 더이니 대왕 폐하께서 제포에 나가 맞이하시옵소서 평장사 말에 따르도록 하겠소 이렇게 해서 고종은 노구를 이끌고 다시 제포로 나가서 몽골군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돌아옵니다 그 시기에 고려 조정의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나타내주는 기사가 고려사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달에 외부에서 왕실로 반찬거리가 들어오지 않았고 왕실 내장고에 있던 것들은 다 떨어졌으므로 왕은 점심 반찬을 크게 줄여야 했다 담당자인 좌창별감 윤창이라는 자는 북쪽 출신이었는데 왕이 두세 번을 불러도 오지 않다가 세 번째 불렀을 때에야 모습을 나타내었다 왕은 화가 치밀어 최양에게 말하여 그의 관직을 삭탈하려다가 부질없다 생각하여 그만두었다 왕이 탄식하였다 오늘 내가 그 자의 관직을 빼앗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일이 되면 복직이 되고 말터인데 무인집정자인 최양의 전행에 맥을 묻히고 있는 명목상의 구강 고종의 처지를 잘 설명해주는 기사라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대원령이란 지금의 월악산 하늘제를 읽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때 몽골군의 공격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몽골병이 배를 만들어서 조도를 치다가 이기지 못하였다 조도는 서해안에 있는 어떤 섬으로 비정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배를 이용해서 수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원사에도 이러한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고려왕은 몽골의 대군이 장차 섬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방어책을 세웠다 지금 당장 배를 타고 남쪽으로 진격하여 몽골의 수군들을 무찌르라 고종은 이광, 송군비 등의 장수들에게 수군을 거느리고 남쪽 바다로 가서 몽골의 수군을 무찌르라 하였다 이 시기에는 몽골가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아마 해전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금이 이때보다 한 20년 전에 멸망이 되었기 때문에 금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혹은 또 북중국 쪽에 있던 수군에 대한 또 해전에 대한 어떤 장비와 지식을 몽골가 다 접수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둘째로는 고려하고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려의 어떤 전력이라는 건 백성들이 섬이나 산성으로 피난가 있으니까 섬을 압박하지 않으면 고려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몽골가 당연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본래 몽골군은 기병 중심이어서 수군을 보유하고 있진 않았으나 금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금나라가 가지고 있던 수군을 인수해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호 교수는 몽골군의 함선에 올라서 노를 젖고 키를 잡고 했던 함선 운항의 기술자들은 대부분 고려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아마 이들이 구했던 함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에서부터 가져온 함선 즉 항복한 중국 해수군들의 부대를 편성해서 갖고 있을 가능성도 커 보이긴 하는데요 그거 이상으로 아마 이미 고려 내부에서 투항한 인물들 자체를 수군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동시에 고려에서도 배를 제작해서 그 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항복한 고려 사람들이 주로 키잡이라든가 노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았을 것이고 몽골군이 함선 위에서 수군, 전투병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수군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당시에 왜 그러냐면 중국 병들을 데려오게 되면 주변의 물길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해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섬들이 많아서 물길을 잘 알지 못하면 배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몽골은 붙잡아간 고려인 포로들 중에서 수군 출신이거나 어선을 움직였던 경험자들을 데려다가 선원으로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동안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하면 산성이나 해도 즉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는데 이때부터 몽골군이 바다에 함선을 띄움으로써 전투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다시 시작됐는데 고려 조정으로서는 몽골군을 맞아서 방어전투를 벌이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목전에 가로노여 있었습니다 폐하! 백성들이나 군인들이 우선 배를 채워야 오랑캐들을 맞아 싸울 것 아니겠사옵니까? 지금 계속되는 병난으로 북고마저 고갈되었으니 비상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옵니다 기인들을 활용하게 하시옵소서 기인들에게 각 고울에 있는 노는 땅을 경작하도록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이곳 강화도는 적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옵니다 강화도의 땅을 대대적으로 간척하여 농지 개간을 서둘러야 할 것이옵니다 여러 도가 병난 때문에 피폐되어서 조세가 감소하였으므로 각 고울에 기인들을 시켜 노는 땅을 경작하게 하였으며 조를 거두어서 그 경비를 보충하게 하였다 또한 문무관 3품 이하의 관리들에게 각각 차등 있게 인부를 동원하게 하여 제포와 와포를 방축하여 좌둔전을 만들고 이포와 초포를 방축하여 우둔전을 만들게 하였다 기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려 초기만 해도 주로 향의 자재들을 통해서 인질 형태로 개경에 올려보내던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향의 자재뿐만 아니라 궁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사람들을 갖다가 각 지역에 배당을 하게 되는데 배당해서 올리는 사람들 자체를 전부 기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 자체를 개경으로 올려보낸 대신에 각 지역에 그냥 남겨서 결국 그 지역의 땅을 경작해서 이제 좀 더 생산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동료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품 이하 관리들을 시켜서 제포나 와포를 방축하고 좌둔전을 만든다든가 이포와 초포에다가 우둔전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이 둔전이라고 하는 건 원래 군인이 경작하는 토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제포, 와포, 이포, 초포 등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강화도에 있었던 포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들 포구를 방축했다 했는데 이 방축이란 방축을 쌓아서 간척사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의 본뒤 모습은 여러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섬들의 포구들의 방축을 쌓아서 갯벌을 농토로 개관하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해 오늘날처럼 넓은 농토를 가진 하나의 섬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이때 고려 조정에서 취한 조치 중에 눈여겨볼 내용은 선지 사용 별감을 없앤 일이었습니다 몽골 군사들 때문에 선지 사용 별감을 지방에 보내는 것을 중지하였다 그때 사명을 띄고 나간 자들이 윗사람의 은총을 입으려고 백성의 재산을 무리하게 긁어모아 수취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몹시 괴롭게 여겨서 오히려 몽골 군사가 오는 것을 기뻐할 지경이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고려 관리가 반갑지가 않은 것이 선지 사용 별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왕의 명명을 받고 직접 파견되는 별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목적은 와서 조세 수치가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면서 추수기를 제대로 못 넘기고 추수할 곡식도 거의 불타버려서 없어진 상황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큰일이 생기는 것이죠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부분이 반갑지가 않은 부분인데다가요 더군다나 송길류처럼 아예 몽골 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 재산 부분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건 대표적인 아마 케이스였을 것이고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방에 사는 백성들은 기존에 이미 조세를 납부하고 있던 터에 선지 사용 별감이란 관리가 또 나와서 추가로 수치를 해가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선지 사용 별감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조세를 걷는 게 아니고 최항 등의 무인 집정자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무리한 수치를 일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선지 사용 별감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인물은 송길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고려사 열전에서 잔악한 벼슬아치들을 모아놓은 홍리편에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송길류는 성질이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아첨쟁이었다 본래 병졸 출신으로 고종 때 아첨을 자라여 최항을 삼겨서 야별초 지휘가 되었는데 죄인을 문초할 때면 두 손에 엄지손가락을 묶어서 들보에 매달고 또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한 대 묶고 거기다 큰 돌을 달아매되 지면에서 한자 남짓하게 떨어지게 하여 공중에 띄웠다 그리고 그 밑에다 숯불을 피워놓고 두 사람을 좌우에 세워 곤장을 가지고 허리와 등마루를 마구치게 하였다 그는 타인의 토지를 빼앗는 등 끝없이 사람들을 핍박하였으므로 물론 송길류는 특별하게 악랄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전쟁 상황에서 이처럼 포악한 관리들의 횡포를 당하느니 차라리 몽골군 휘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다시금 고려에 쳐들어온 몽골군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몽골군은 이곳 전라도 방면으로 진격하였는데 몽골군 수뇌부인 차라대와 영영공 왕주는 여기 담양에 진을 치고 있고 홍보건은 해양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영광에는 이광과 송금비 등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성안의 장정들이 대거 몽골군에게 투항하고 노인과 아이들만 남아있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어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담양과 영광은 지명 그대로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과 영광입니다 또한 몽골군 원수인 차라대와 영영공 왕준이 포진해 지휘부를 설치하고 있던 해양은 지금의 광주광역시입니다 몽골군의 본진이 일찌감치 서남쪽으로 진격해 광주의 1차적인 사령부를 꾸려놓았다는 것은 지난번에 경상도를 유린했듯이 이번엔 철저하게 전라도 지역을 약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들은 멀리 신한 앞바다의 앞해도에까지 함선을 몰고 가서 해상전투를 벌이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2편 고려인 포로 20만이 몽골에 잡혀가다 이상라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2편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2편 다큐멘터리 역사항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412편 다큐멘터리 역사